자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예제는 wordCounter라고 하는 겁니다. wordCounter 즉 단어의 숫자를 세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붙인 이름은 wordCounter.js입니다. 보통.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이름 뒤에다가 js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장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근접할 것 같네요. wordCounter.j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쓴다고 하면 그 자바스크립트는 HTML 또는 CSS에 뭔가 좀 종속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기술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이 wordCounter.js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거의 순수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HTML이나 CSS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데 괜찮은 예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쓴다고 하면 보통 HTML의 CSS와 관련해서만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로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만들기 전에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음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에 이 GitHub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소스코드가 올라가 있어요. 완성된 소스코드가요. 자 여기 main.js라고 하는 저 파일을 열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카피해서 여러분이 분석하고 싶은 이 웹페이지를 열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위키피디아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고 저는 크롬이에요. 지금 도구로 들어가서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지워버렸어요. 지우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카피했었던 그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고 계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문서에 있는 여러 텍스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텍스트는 몇 번 이 문서에서 등장하는가를 이렇게 정렬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는 183번이나 무려 등장했어요. 이 하나의 문서에서 오브는 137개 엔드는 91개 그리고 이 문서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42개, 49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도대체 왜 만들었냐 라는 얘기가 또 필요하겠죠. 제가 영어 모임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영어 모임에서 하는 얘기를 대중이 없어요. 오만가지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더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단어들은 잘 몰랐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잘 몰랐고 그리고 자신이 현재 보고 있는 그 문서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의 빈도를 통계를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우리 개발자니까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만든 것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용은 실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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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